중국의 긴장관계 문제는 대만이 여러분들 만일 침공당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여러분들 그냥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군의 대만 포위훈련 오늘 소식이 났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이제 아마 최총통이 취임하는 날을 기점해가지고 대만 포위훈련을 이틀간 24일까지 했습니다 육해공군 로켓 합동군사훈련 실전을 방문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중국인민해방군이 라이칭트 대만총토군 취임식이 진행되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그렇게 해서 단신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아무튼간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선일보에 꾸준하게 여러분들 익명으로 기구하시는 군사고문관님께서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네요 중공인민해방군 영어 표현은 PLA라고 하죠 대만전해역서 작전 명칭이 연합이검 2024a 군사훈련 개시 한국시간 23일 7시 45분에 공개된 중국 공상당 PLA 육해공군 3군이 대만 본습 사면회안을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최했고 두 측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44측의 해군 함정 등을 동원했다 상시한 내용을 공개했네요 이렇게 정말 대만 주민 시민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면을 공격하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면 그냥 연습이 아니고 그냥 본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공훈련을 하는 건데 이렇게 대만 총통이임식이라는 행사를 구실로 대만 본습에 대한 미국 일본에 대한 해상지원에 관련된 전장통제훈련을 한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중공인민해방군이 연합훈련을 이러한 구실로 구체적인 훈련 내용을 이전 훈련에 비해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훈련으로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거의 실전처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고문관님이 쓰신 글은 훈련이 반복될수록 훨씬 더 정밀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하단에 이제 여러분이 남긴 의견인데 이제 이게 대만이 이제 아마 침공을 당하면 봉쇄를 통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면 에너지 부분에 의존도가 그렇지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남중국해가 만일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 강건너풀 같은 이야기는 아니죠 한국의 해양수송에 많은 뭡니까 의존도가 남중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만이 버텨주기 때문에 한국의 물류소송에 여러분들 도움을 받지만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현재 중국의 여러분들 꼼짝없이 뭡니까 목줄을 잡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남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냥 함몰되어 버렸지만 이게 보시게 되면 이 훈련을 단순한 대만 포위 훈련적 퍼포먼스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중국 중공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력을 동원해서 대만 본섬 회상 사면을 포위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시간은 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신속 파견 원정군 형태로는 더 이상 침공 속도에 대응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 군사정보당국자인 킬 가명을 쓰는 분석가가 cctv 관영매체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고위군 관계자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냈는데 내용은 대만은 자금력이 약한 격리된 섬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대만 협의 긴장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전쟁에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재명씨가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쇄쇄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미군의 절대적인 여러분들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한미 군사 여러분들 동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쇄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고 도의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하단을 보니까 한 분이 지적한 겁니다 전시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누구의 편에 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만에서 이런 전쟁이 발생해 가지고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대만을 침공했을 때 한국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국론이 불륜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본인들의 소중하게 여긴 것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단결할 수 있겠느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것이 서로 다르게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보다도 그 일당과 파당이 지켜야 될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느냐 그거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라종일 연세가 꽤 되셨을 겁니다 이제 이상한 회담이라는 칼럼을 기구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걱정이 많겠죠 나라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라종일 석자 교수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정부 요직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시각이 항상 나라 전체 시각에서 보는 사건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겪은 큰 재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기왕에 누리고 있는 지위의 안주에서 국내 정치 문제 특히 정쟁과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길한 징조들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 앞 사례가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 국무부에도 몇 차례 여러분들 주의를 한 게 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한 것이 상황이 많이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신문사에 주최하는 그런 국제 컨퍼런스에 전 핀란드 총리가 여러분들 와 가지고 핀란드가 도저히 중립국 위치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여러분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전쟁을 벌일 정도가 됐으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전쟁이 자기 문제화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얘기 보시게 되면 멀리 유럽과 중동에서 그리고 남중국해와 인도양 더 가깝게는 대만협에서 위기가 물어 있고 미국에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두려움도 느낀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자유세계는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들이 뜻을 모을 수 있겠냐 국민들이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뭡니까 상대방 국민을 더 싫어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 라종일 씨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정치권의 능력인데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뜻을 다 함께 모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도덕놈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나올 거냐 이야기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정치권의 능력인데 합의가 되려면 뭡니까 사회의 최소한의 신뢰와 정의라는 것이 있어야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총을 들여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겁니다 여기서 라종일 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정치권의 능력이다 재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평화시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바닥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 영수회당을 보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의체라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2차 대전 이후에 양분된 세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중립화와 기적적인 자주 통립을 달성한 오스티아의 레오폴드 비글 대통령 말대로 가장 좋은 외교정책의 조건은 국민적 합의다 대만 해외의 긴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싸울 의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맞서가서 싸우려면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상대방을 보고 다 사기꾼이라 하는데 어떻게 힘을 모으겠냐 총력으로 싸우려면 뭡니까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킬 만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킬 만한 나라는 가장 최소한의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놈마다 한 언놈마다 다 해먹고 뭡니까 비리는 다 이런 감추고 국민들은 닭달처럼 때려잡으면서 자기들끼리는 다 뭡니까 해먹고 가짜 금뱃지 다 달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뭡니까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겠냐 여기 보시기 바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선거마다 이런 도독질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국민적 합의가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수진흥의 한 60% 정도는 알잖아요 저게 다 가짜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짜들을 두고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이런 도출이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그렇게 인간 세상에 원래 이런 정의로운 나라는 없지만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힘을 더 합쳐야 되니까 지킬 만한 나라 살 만한 나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만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기성세대도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의가 중요한 것이고 올바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거가 있어야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야 애국심도 고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가 진실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 밥 먹고 사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이가 드시는 라종일 정의가 진실이 없는 나라에서